이번에 국가재가 어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몰라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 저 기출 회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암기가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본인이 행정학을 못하는 이유가 암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기출의 회독 횟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의 진단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이번에 상담금 올리신 분 중에는 어떤 분이 자기 기출 회독을 10회독했대요. 진짜 열심히 했대요. 작년에 행정학 때문에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올해 진짜 죽자고 한번 덤벼서 정말 본인 타고 있었던 강사의 풀커리를 다 타고 정말 듣기 싫은 강의를 꾸역꾸역 다 듣고 정말 10회독을 했는데 행정학이 50점 나왔대요. 너무 놀라워요. 어머 충격 막 이래?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나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과락이에요도 좀 맞고요. 저는 제가 수업한 학생 진짜 잘 볼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는 건 좀 웃기지만 실명을 거론해봤자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그 친구 자기 50점 나왔다고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데 같이 울었어요. 갱년기인가 봐요. 감정입이 계속돼요. 왜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래? 1번 맞았어요? 1번? 2번 1번 뭐였는데? 귤릭. 행정관리론자, 과학적 관리론 구분하고 계셨던 거 맞아요? 2번. 관료제는 너무 어려운 주제였나요? 관료제에서 우리가 상관이 임명을 하는지 부하가 임명을 하는지 그런 거에 신경 써본 적이 있나? 그러면 진짜 어려웠던 게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롬젯 같은?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이런 거 몰라서? 이전까지 어려웠었던 시험들의 특징은요. 일반적으로 17개에서 18개는 평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기출을 어느 정도 회독했으면 문제의 내용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어도 풀고 거기에 어려운 주제가 한두 개 추가되죠. 일요일에 작년 국가직 얘기해볼까요? 작년 국가직 경향은 다 분석하셨을 거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릴게요. 작년 국가직의 클러 문제 뭐였어요? 나카무라 스모르드 했어요. 나카무라 스모르드 그 한 문제 그거 말고요. 뭔가 사람들이 엄청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 혹시 기억나세요? 별로 없었거든. 그래도 내가 완벽하게는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기출을 회독을 하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 잘 풀면 95점. 나카무라 빼도 잘 찍으면 100점. 실수 조금 더 하면 그러면 90점. 85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었거든. 왜 어려웠느냐. 지역적인 이론 때문에 암기가 부족해서 기출 회독이 부족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잘 나오는 어려운 시험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는 어려운 시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을 열심히 나름 자기의 방법으로 했는데 잘 안 나왔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제 수업을 늘 들으셔서 제가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 이름까지 다 알고 통성명하지는 않았지만 나 지나가면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분들.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저 조금 생소해요. 모르는 분들이 이 지방지 커리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시지 않았어요. 나름 자기의 방법으로 커리를 타던 아니면 독학을 하던. 그래서 점수가 나왔을 거고 나름 시중에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그래도 모의고사 볼 때 90점, 100점 나중에 마지막 모의고사는 95, 100점 나와서 좀 선방하고 이랬던 경험들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왜 어려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이 됐을 거 아니야. 왜 어려웠어? 이번 국가직? 국가직 엄청 어려웠어요. 전 진짜 엄청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총평할 때 뭐라고 했냐면 본래 받았던 점수에서 10점에서 15점 까라고 했거든요. 근데 10점에서 15점을 까라고 하는 건 문제의 난도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 아마 1번이 그래서 혹은 2번이 그래서 7번의 지방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혹은 20번의 실업법 보고 솔로몬의 4집단 설계. 이딴 걸 보고 이미 멘탈이 나갔을걸? 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봤는데 문제가 정말 단 한 문제도 암기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기 문제 있잖아.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외부효과, 2번 공공재의 부종, 3번 X의 비효율.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암기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나마 암기가 딱 하나였어. 그게 뭐였는데? 지방의회. 아니 저기 아까 얘기했던 지방인사위원회. 그게 암기였거든. 그거 이외의 나머지 문제들. 정말 내용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 알고 있었던 문제에서 나가잖아 여러분 지금. 이전에 인사혁신처 문제랑 좀 달라서 어려웠던 거야. 경향이 완전히 달라서 어려웠던 거야. 제일 첫 번째 알던 그 개념 확실하게 맞아? 내가 알고 있던 그 개념 확실하게 맞았어요? 나 연습 되게 많이 해서 절대 틀리지 않았던 그 개념 확실하게 맞으셨나요? 1번 맞았어? 고민 안 했어? 맞았다 쳐. 여러분이 정답을 1번으로 딱 골랐다고. 아니 3번으로 딱 골랐다 칩시다. 그러면 3번하고 1번하고 헷갈리시지 않았나요? 어? 귤릭은 과학적 관리론인 것 같은데.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했는데. 이원론에서 열나 열심히 외웠었던 몇 가지가 있거든. 이원론자들. 윌슨, 귤리, 과이트, 군노. 어? 이들 이원론자인데. 어? 과학적 관리론 영향 분명히 받았었는데. 헐? 얘는 뭐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풀 때 끝까지 꼭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근데 3번 흔들리는 거야. 왜? 왜? 신행정 논이라는 단어를 딱 봤는데.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야. 정답은 분명히 1, 3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신행정 논이 정말 실중주의를 비판했나? 아닌가? 비판했다고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비판이 아니라. 그래 그래. 우리 시험 문제에 그런 거 있잖아. 관료제를 대체했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틀렸었거든. 옛날에. 관료제를 대체하고 탈관료전이 나왔다. 틀린 선제였거든. 왜?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단 말이야.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혹시 신인 실중주의를 비판한 게 아니라 혹은 대체 및 보완 이런 거 아니야? 혼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미 시간이 1분이 날아갔을걸? 답을 맞췄든 틀렸든 고민을 했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그중에서 열심히 고민하다 찍어서 맞았다는 건 여러분이 이 개념의 100%가 아니라는 거야. 귤릭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은 행정학자예요. 과학적 관리론은 본래 경영학 이론이고요. 그 경영학 이론이 행정학에 영향을 줘서 사실은 행정관리론, 조직관리론이라는 분야로 딱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게 다 결국 과학적 관리론에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을 잘 안 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수업 시간에 얘는 조직관리론자예요. 절대 과학적 관리론과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귤릭은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개념이잖아. 행정학의 주요 이론 파트는 기출을 풀면서 다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요거나 요거는 기출에 그나마 있는 표현이거든. 근데 얘하고 얘는 내가 기출해서 이런 종류의 내용을 안 봤어. 사실 요거는 기출이 되게 많이 보이는 표현이거든. 근데 얘가 흔들리니까 얘까지 같이 흔들리는 거야. 실중줄에 비판했던 게 맞나? 그렇지 않아? 알고 있었던 개념마저도. 지금 보시는 2번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이건 진짜 너무 속상했어. 이념형이 뭐야 이념형. 근대관료제 얘기해. 이념형. 베버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관료제는 근대관료제야. 전통적인 시기에 있었던 관료제와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래서 합리적 권위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관료제가 이념형의 관료제야. 그래서 1번은 진짜 말 그대로 헛소리거든. 근데 어? 왠지 들어봤던 것 같아. 왠지 중세 봉건식이 뭐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봉건식이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절대군주가 출연을 했고 그 절대군주가 관료제를 썼었거든. 그게 약간 어설프게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는 거야. 게다가 이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을 거거든. 관료를 원칙적으로 상관임명해? 내가 여기다가 문장에 단어 하나만 더 집어넣어 볼까? 어때? 예쁘지? 안 헷갈리지? 원래 관료제에 임명권 누가 가지고 있어? 우리 관료제잖아요 지금. 정부 조직 관료제잖아. 임명권 누가 가지고 있나? 5급 이상 대통령? 6급 이상? 6급이야? 장관. 정해져 있는 절체로 그러면 하급자가 임명해? 누가 임명해? 동료가 임명하나? 그러니까 헷갈릴 게 아닌데 내가 이런 표현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봤다면 아 이렇게 계속 가면 되지. 아 이념형 관료제 이러면 되는데 관료제가 그닥 어려운 주제가 아니니까 내가 약간 걔를 우습게 본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선지했을 때 별로 틀리지 않았어. 관료제의 폐단. 학자 이름 겁나 많지. 그죠? 셀즈닉도 있고요. 굴드너도 있고 되게 많아. 내가 그런 학자 이름 좀 외워줄까? 약간 이렇게 해서 고난도를 잡고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생각지도 않게 관료제의 특징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흔들렸던 거잖아. 확실해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맞아 관료제? 여러분 진짜 관료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 맞아요? 내가 알고 있던 그 개념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게 맞았나요? 그럼 이거는 기출해독을 10회독하면 아나? 내가 이번에 독학하라는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카페에 제가 아예 강의 쓰 들으라고 꼭 써놨어요. 풀강의 듣고 배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놨어. 그 일요일 날 오전에 썼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시험 끝나고 라방을 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밤새 고민을 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꼬맹이들 아침에 머리 자료를 예약해놨거든요. 미용실? 미용실에 앉아서 그걸 썼어요.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엄마 뭐해? 나 머리 좀 봐줘. 저리 비켜봐. 막 이러면서 썼어. 너무 답답하더라고. 강의를 기출을 10회독하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출을 10회독하지? 기출 선지 외우면서 눈으로 쓱 훑어보면서 모르는 선지 골라서 그거 OX 따져가면서 이제 기출 좀 그만 봐. 공부하신 분들은 기출 그만 보세요. 기출 안 보신 분들은 기출 보셔야 돼요. 근데 기출을 우리 봤을 거 아니야. 9가지까지. 기출 좀 그만 봐. 자꾸 기출을 보시면서 기출 회독을 늘리면 그게 나의 공부양과 비례한다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기출 여러 번에도 1번하고 2번은 다 헷갈렸을 거예요. 그럼 본인의 기출량이 부족한 건가? 그래. 기출로 커버를 했다 치자. 지금 이 문제를 기출로 커버했다 칩시다. 기출에서 나는 그래도 이런 거 봐서 선생님 2년 명 관료제 이런 건 제가 기출 문제 예전에 풀어봤었던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조직이론은? 조직이론은 이번에 안 헷갈렸어요?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왜? 조직이론은 지금 일반 선지 봐봐. 구조적 상황론. 뭔데? 환경에 대한 결정론 개별 조직이야. 환경이 조직을 결정해. 그래서 환경이 조직을 결정해. 맨날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죠? 개별 조직은 모두 다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아. 환경의 종속성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이게 기출 선지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을 선택한대요. 뭐지 이건? 근데 환경에 따라 조직이 달라지는 거잖아. 말을 생각을 해봐. 환경에 따라 조직이 달라지는 거잖아. 동일한 환경이라도 관리자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문제의 문제가 뭐냐면 3번 선지를 빼고는 3번 선지는 익숙했어야 돼요. 이거 빼고는 1번, 2번, 4번이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왔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못하시냐면 기출에 나왔던 표현은 잘 봐요. 근데 그 기출 표현에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면 어?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나? 이런단 말이야. 그 기출 표현에서 조금 달라졌을 때가 너무 많았단 말이지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거시 조직 이런 표였을 거야. 내가 맨날 강조하던 표. 누가 그러더라?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 표 딱 만들어서 문제 풀라고 잔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환경에 대한 개별 조직, 조직군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환경에 대한 결정론 그 다음 임의론 그래서 내가 이렇게 A블럭, V블럭, C블럭, D블럭 이렇게 해서 풀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 했대.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표현을 조금 더 잘 봐줄걸.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바뀔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걸. 근데 저도요. 여태까지 기출을 했는데 기출 선지를 반복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 선지의 표현 자체를 익히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오히려 이 지금 보시는 구조적 상황이론을 원래 내용으로 알고 계시던 분들은 차라리 잘 풀었어. 이번에 진짜 놀랬던 게 기본 개념 수업만 들었던 분 중에 지방직작이 본다고 국가적인 시험처럼 한번 볼게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최근에 기본 개념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열 문제 자기가 공부하는 데서는 다 맞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 표현 아니었어요. 약간 그 친구는 행정학적 감각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감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기출 회독으로 돼? 기출 회독 많이 하면 돼요? 기출하고 다른 표현인데 기출을 혼자서 회독하면 여러분 혼자 회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야? 풀고 맞추고 틀린 선지 확인하고 그러고 넘어가고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다시 기출 선지를 봐요 그러면?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정답이 4번인데 이거 조직군 생태학 이론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가 있어요. 얘네는 항상 변이를 하고 그게 환경에 적응을 하고 고착되는 형태로 늘 종단적 분석을 진행해야지만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변이하는 과정에서 배태성 제도적 동용화 띄고 있는 게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지금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야, 변이가 어떻게 시작돼?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사실 변이는 대부분 계획적이에요. 혹은 비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변이의 시작이 계획적일 수도 있고 비계획적일 수도 있다. 물론 계획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 근데 제가 사실 수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어. 왜냐면 변이를 하는 원인보다 변이를 하는 과정이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핵심이거든. 그럼 나도 사실 직무유기지. 여기까지 안 봤어요. 디테일하게 안 봤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1번, 2번, 3번은 이해를 했었을 테니까 이거 아니면 4번이 맞겠구나. 약간 이렇게 풀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1번하고 2번 선지 자체가 너무 낯선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그게 이 다음 문제도 영향을 줘. 낯선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알던 개념인데 그 개념에 대한 표현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의 시나리오는 저의 생각은 출제진이 바뀐 것 같아요. 대거. 이전의 출제 경향과 너무 달라졌어요. 단순히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그냥 출제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장을 구사하는지 보면 대충 알잖아. 너무 생소한 것도 많았지. 여러분 일단 생소한 거. 7번. 어떻게.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봐. 어느 선생님이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를 수업시간에 했을까? 누가 했지?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난 안 했어. 난 안 했어.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지방공무원법상에 인사위원회 어떻게 꾸리는지 얘기 안 했습니다. 거기에 교감이 들어가는지 교장이 들어가는지 공무원이 몇 년 분석을 했는지 나 이런 거 안 했어.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가 진짜 많거든. 지방의회 의원 겸직이 안 되는 게 진짜 많아. 그리고 내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의원 빼고는 일단 겸직이 안 되는 걸로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유치하신 분들은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수업에서 약간 제가 커버를 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시험장에서 잘 쓰였을까? 일단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보자마자 여러분 아마 가슴이 덜컥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국가직 말고 지방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눈에 생소하지 모든 사람들은 다 송세호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들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선생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강사들이 서로의 책을 안 볼까? 서로의 수업을 참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만 적중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수업을 안 했는데 딴 사람도 수업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되게 힘들어. 지금 보시는 15번 롬잭 제 책에 안 넣었어요. 저는 이거 7급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롬잭은요. 근데 외우는 게 되게 간단한 게 이 문제는 정말 말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려웠을 거야. 보통 이런 문제 출제를 해주면 말로 풀거든? 우리 실장님 말로 푸시더라? 여기 자기 안 했는데 말로 푸시더라? 정답 3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선생님 왠지 전문가적 책임에 전문가 집단의 관행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 지식이네. 이렇게 하더라고. 롬잭의 핵심은 뭔지 알아? 롬잭은 이거하고 이거는 내부통제라고 생각해요. 계층적 책임하고 전문가적 책임은 내부통제라고 생각해요. 법적 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은 외부통제이기 때문에 외부통제를 외부통제의 법적 책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표준은형 절차나 내부규칙은 아시겠지만 조직 내부에 있는 통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적 통제거든? 롬잭은 지금 보시는 이 법적 책임을 진짜 법률적 책임으로 봐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공식화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인 책임을 져 이런 의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롬잭 해석을 안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표를 좀 외운다고 해서 진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 거거든? 이런 생소한 선지를 보통은 시험 한 번이면 보통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할 거야. 근데 이미 두 개야. 게다가 16번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성과관리 너무 당황스럽지 사실 저는 이건 수업시간에 했었어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국가재정법상의 개형으로 되게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는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이렇게 정신없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파트를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야. 여기까지 어떻게 봐. 보통 재무행정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신경 썼던 거 뭐야. 예산의 원칙? 예산과정? 회계 절차?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언제 보고 있냐고.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2번 문제는 진짜 어려워. 그리고 약간 정신줄 났을 거거든. 16번 문제였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평가도요. 심층평가를 자율평가보다 먼저 하는 평가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당장 정보 업무 평가를 해도 기본평가를 먼저 하고 자체평가를 먼저 하고 자체평가에 문제가 생기면 재평가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율평가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자율평가 실시하면 그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심층평가를 하거든. 그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였는데 아마 출제진이 그거 노리고 출제한 다음에 이거는 다 국가재정법에 있는 법령 표현들 그대로 그냥 선지로 된 거거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게 한두 개면 내가 약간 마음을 다스리면서 보지.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세 번째거든. 이미 앞에 알고 있는 개념조차도 내가 수월하게 풀지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는 이 문제가 여섯 번째 문제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이 OT 진행하면서 어때? 잘 보여? 이미 앞에서 그렇게 여러 번 맞았는데 이게 보이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공직자 이해 충돌? 솔직히 이거 적중이었거든 나는? 전 적중이었어요. 왜냐면 제 예상 모의고사 9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 회차 모의고사여서 이거 딱 시험보기 전주에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설마 이런 게 나오겠니? 이러면서 얘기했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 하자. 딱 정답 이거 해서. 근데 나 이거 적중이라고 얘기 못하겠더라. 미안해서. 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의 그 개판인데 나 적중했어. 여러분 나 잘했지. 이 말이 돼? 이미 다 개판 쳐가지고 다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맞았다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여러분 개정이, 재정이에요. 새로 재정이 22년, 21년에 재정이 됐고요. 22년에 효력이 발생한 법입니다. 재정 날짜까지 물어보는 건 너무했어요. 효력 발생 일자도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법률안 효력은 재정 공포 후 21이거든. 1년 걸렸거든 얘는. 국회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이런 게 나왔어. 어떻게 대비해? 여러분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봤다 쳐. 어떻게 대비하나? 내가 예상무의고사 9회가 아니라 1회에 이거 넣었어. 기억이 날까? 한 달 만에 기억이 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나왔어. 이런 문제들의 향연이었어. 내가 이렇게 지금 완전 생소한 문제 다섯 개 봤잖아. 그치? 게다가 보자마자 얼었던 표현들. 진짜. 제니스 집단 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니스 집단 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표현을 줬다는 식으로 써. 자기 검열이 뭐야? 집단 재성은 뭐야? 집단적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하고 자기 검열해요. 제니스의 집단 사고는. 집단 사고가 알지? 다들? 뭐 하나에 꽂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전혀 안 듣고 그 의견 그대로 가는 거야. 침묵도 합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뭐해? 지명반론자기법 쓰잖아. 수업시간에 그래서 제가 항상 지명반론자기법이랑 연결시켜서 늘 예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니스의 집단 사고가 뭔지는 아는데 헐 대박 토론을 통한 집단 지성의 활용? 토론을 안 하나? 하나? 자기 검열을 하나?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얼어있는데 그걸로 본인의 그 어설픈 행정학 지식으로 독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제니스는 반대 의견이 나오잖아. 집단 사고는 반대 의견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 개소리 헛소리. 자기 검열해서 안 받아들여. 모르세로 일관해. 원래 토론은 찬반이야.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고 의견을 서로 같이 피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서 그래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찬반의 합의를 보는 건데 집단 사고의 제일 문제가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집단 사고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 자세하게 언급을 했느냐? 아니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 분명히 집단 사고 아는데 알지 않아? 표현은 들어본 적 있지 않나? 뭔지 대충 감은 잡지 않아? 근데 대충 감을 잡는 걸로 풀기엔 독해가 너무 어려웠던 데다가 솔로몬의 사집단 설계 회기 구련석 설계 꼬치지. 사실 솔로몬은 사집단 설계 나 진짜 어이없던 게 이거는 행정학 책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행정학 책에도 솔로몬의 사집단 설계는 없어요. 어디 있냐면 이거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라는 사회과학 전공을 하기 위한 연구방법 정책평가나 실험 파트들은 조금 영역이 다르거든요. 보통 통계학자들이 많이 해요. 그거에 관련된 통계학 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번역책이야 게다가. 정말 이걸 알라고 냈을까? 출제진이? 아니요. 야 이런 거 있어. 회기 불연석 설계에 회기 직선의 불연석적인 단조를 이용하는지 아는지 알게 뭐야. 이거는 정답 1번. 통계 집단을 사전사후에 설계하면 평가를 두 번 한다는 얘기거든. 그건 알지 않아? 그치? 평가를 두 번 해. 평가 두 번 하면 어떻게 돼? 평균이 검사 요인 발생하겠지. 그래서 1번이거든. 근데 아마 이게 진짜 안 보였을 거야. 그래서 솔직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의 다발세에서 그 독해력을 막 추론해가지고 누군가가 맞췄다고 한다면 나는 95점 90점 그래 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래스업을 잘 들었으면 어디까지가 잘 듣는 건데요? 시간은 어땠어요? 시간은? 본래 연습하시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땠어요? 정말 개판이잖아요. 시간 배분 완전 개판이잖았어? 학을 1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번 학에서 이미 20분이 나갔대요. 그러다가 이미 멘탈도 깨졌어. 법받더니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이번에 되게 쉬웠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리고 펑펑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출제 진학이 되게 화가 났었어요. 저는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출제하지? 이게 뭐 누구를 위한 문제지? 이거 잘 보면 공무원 잘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수험생을 골탕 먹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뭐지? 뭘 강조하는 거지? 뭐가 경향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정답률 하위 5개의 문항. 일단 1번이 정책 실험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답률이 제일 낮다고 하면 보통 아까 얘기했던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위원회 이런 거 진짜 듣도 못도 못하는 생소한 거?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오히려 정책 실험은 공부를 한 파트잖아. 기출을 했잖아. 기출을 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얘 정답률이 36%. 제니스의 집단사고 39%. 롬제기 행정책임 45%. 지방자치제. 이거 왜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난 솔직히.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를 보라고 얘기한 거였거든. 근데 저도 수업시간에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이 이번에 새로 도입됐어 이 얘기는 안 해도 원래 주민소환 1999년. 조례개폐 청구 1999년. 그죠? 주민소환 아니구나. 죄송해요. 조례개폐 청구. 그 다음 주민감사 청구 1999년. 주민소환 2005년. 맨날 이렇게 해서 수업시간에 설명을 하거든.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니까 개정되지 않은 내용은 올해 새롭게 도입이 됐나 보지.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 통밥들이 있는데 본래 그 통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조차도 어떠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완전 얼어서 어디서 이걸 내가 통밥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말지 약간 이런 상황?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어. 점수가 어떻게 좋아. 다섯 번째 인사위원회 문제. 근데 이게 지금 정답률이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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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니까 제일 낮은 거였거든. 근데 높은 것도요. 70%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공단기 어저께 봤어요. 어저께 수업 준비하면서 평균이 58.8이거든요. 여태까지 평균이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어. 근데 무슨 내 수업을 들으면 50.8이는데 말이 돼 그게? 이거는 모두 다.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강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점수가 이렇게 낮았던 건 누구에게 강의를 들었어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자꾸 온라인 카페 같은데 행정학적 사고력이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봤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공부한 사람이 잘 봐야지 무슨 행정학적 사고. 주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있나? 난 잘 모르겠거든. 내가 행정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번 시험의 가장 핵심이야. 문제도 진짜 1장부터 7장까지 문제 배열 봐봐. 1장 보통 3문제, 2장 보통 4문제 이런 식이야. 2장 5문제지? 1장 하나 나왔어. 하나. 내가 무려 3주 동안 수업하는 그 1장 하나. 행정활류 2문제. 14번, 15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를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집단 사고 같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 기출해서 여러 번 풀어봤을. 그리고 어느 정도 암기를 했을. 정책평가 문제, 사회실험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줄까. 정말 기출이라는 게 부족했는지 암기가 부족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출과 암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걸 기출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암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게 자꾸 돌리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못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요. 그렇게 못할 만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게 제가 당장 174번으로 제 기출 교재에서 본회의 2021년 좀 까다로웠던 지방직 7급의 사회실험 문제였거든요. 기출을 회독하신 분들은 아마 답도 알고 있을 거고 내용도 대략은 파악을 했을 거예요. 실험집단, 비교집단, 무작위 배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무작위 배정할 수 없어서 준실험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 무작위 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전통제, 사후통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사실 기출 수업할 때는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빠른 수업 진행할 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실험 방법까지 언급을 안 하거든요. 나도 스스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 기출 선제 여러분들이 외워서 10번 봤어. 그럼 아까 봤던 이 문제를 맞았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용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무리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국가직까지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일 거 아니야. 지방직도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해서 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 특히 기회복 풀강의 다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기회복이 좀 어려워요. 이게 완전 초심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출 회도까지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강의인데 제가 아무리 특강을 하고 모의고사 강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1장부터 끝장까지 선제 하나 놓치지 않고 듣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이 한계 가지고는. 한도 가지고는.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출도 정리해야 되겠어. 근데 기회복이 내용하고 기출 같이 정리하거든. 그리고 실전 연습해야지. 그건 이 모의고사 과정에서 해야죠. 행정학 문제풀이도 해야죠. 문제풀이가 선생님 저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는데요. 지금 모의고사 문제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해서 9회 분량, 18회 분량이거든요. 다해서. 360문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파이널 할까 고민을 했지.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부교제 같이 쓸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일단 강의 개형은 오늘 개강이죠. 4월 14일 금요일 개강이고요. 종강일자는 5월 26일인데 한 주 더 할게요. 6월 첫째 주에 마무리할게요. 괜찮아요? 6월 첫째 주 마무리면 그 주가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시험인가? 맞죠? 네. 시험이 아마 그 다음 주일 거예요. 시험 전 주까지 할게요. 그래서 9주 수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서 그래서 총 8회 분량이라고는 얘기하지만 9회 분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기회북 꽁꽁 버전 들으세요. 기회북이 두 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기회북 OX 빠른 버전이 있어요. 압축 버전인가 그럴 거 요약 버전인가 그래요. 걔는 기회북의 OX 선지만 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기회북이라는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일단 표로 문제, 표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기출처의 선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기출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인데 그 교재를 풀 버전으로 그리고 반드시 정속으로 배속하지 마시고 저 말이 빨라요. 그래서 솔직히 강의 수 제가 27강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알아. 다들 내 수강생 분들은 웃을 거야. 한 강의가 짧지 않아요. 한 강의 보통 70에서 80분 그래서 27강 듣는 거 되게 버거운 거 알아. 인정. 오늘도 아침에 누가 카페에 올렸더라. 선생님 기회북 꼭 책 그냥 보면 안 돼요. 꼭 강의 들어야 되나요? 네 꼭 강의 들으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 강의 들을 시간이 없는데요. 잠을 줄이세요. 밥 먹는 시간 줄여요. 두 달이잖아. 또 할 거야? 내년에 또 할 거야? 아니잖아.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잖아. 이거 또 어떻게 해. 내년에 합격하셔서 돈 벌어야 되지 않을까? 돈 너무 많이 까먹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학원비에 책도 아침부터 파이널 처음 들어왔더니 강사가 2만 9천 원들이 책 사라고 얘기하고 근데 전 진짜 솔직하게 제 수업 계속 제 풀커리 타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저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책을 강매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사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근데 강의를 들으려면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샀으면 좋겠어. 없는 분들은. 그래서 꼭 들어. 자기 잠 줄여서 가면서 들어. 정배속으로 들어. 왠지 알아? 배속을 만약에 1.5나 1.3하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랩처럼 들린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 아는데 쓱 넘어가. 쓱 넘어가면 시간이 줄어. 너무 좋은 거야. 심리적인 만족하지 마세요. 본인의 공부에 스스로가 심리적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다시 패러단 바꾼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다시 처음부터 알고 있지만 지겹겠지만 들으세요. 알고 있지만 지겹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귤릭도 틀리고요. 배버도 틀렸어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출제자가 문제를 지랄같이 내는 건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건 그냥 빼고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들어. 그리고 지방직 대비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내일 해요. 그거는. 토요일 딱 4주 동안 하려고 했었어요. 본래 기획은 국가직 시험 보기 전에 기획했던 거예요. 제 생각은 진짜 가볍게 그물망을 문제풀이하고. 그다음 내용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특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4주만 좀 중요한 주제 한 100개만 골라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으로 주제를 잡아놨는데 국가직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내용 다 이미 풀버전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들을 좀 덧붙여서요. 그렇게 특강을 진행하려고 해요.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듣고 이거는 유료 특강? 그러니까 단과가 아니라 특강이에요. 본래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무료 특강 공당이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찌든 유료예요. 그게 금액이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온라인 푸페가지고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들으세요. 그러면 저하고 기출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북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기출을 두 번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최소한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구멍이 생기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메꿔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발췌 정리할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특강은 두 번 할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은 법령 특강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난도 주제 특강을 하나 더 할 거예요. 선생님 고난도 주제 특강은 어떤 고난도인데요. 제가 지금 기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행정학에는 여러분들은 행정학 수험생이지만 전 강사잖아요.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도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학생이기도 하고 행정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바이블 같은 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 교재가 최근에 개정돼서 심판이 나왔어요. 작년에 심판이 나왔는데 그게 작년 지방직접종이 좀 있어요. 그 교재 내에서. 그 교재 출제진이 제 생각에는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작년 지방직에 출제가 됐던 넛지이론이라 재정준칙. 그리고 올해 출제가 되었었던 이해충돌방지법하고요. 롬젯 같은 경우가 그 책에 약간 흔적이 묻어나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그 변이에 대한 부분 그 책이 조금 자세하게 다루었었는데 그게 약간 들어간 걸 보니까 제 느낌에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강자가 지금 없어요. 기본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본서를 다시 들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기본서 듣지 말아요. 지금 못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64강 어떻게 들어? 말이 64강이지 난 80시간 했는데. 그건 진짜 다시 하자는 거야. 그건 다시 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는 난 피추. 베이스 있을 거 아니야. 베이스 있다는 상태에서 좀 어렵지만 듣자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주제들을 조금 이번에 추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주제 특강.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런 주제들이 언급이 되었어라는 걸 그래도 좀 들으면 심리적인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특강 하나. 그리고 법령 특강. 지난 지방 국가직 대비처럼 했던 법령 특강.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유튜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진행해요. 50일 대작전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북에서 주제를 한 15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 150개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작년도 비슷한 굿모닝 행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본 문제 중심으로 했거든요. 이번에 굿모닝 행정은 조금 어려운 문제. 하루에 3개씩 올라갈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그거는 미리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풀고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정말 진짜 밥 먹을 힘도 없다. 나 이것까지 어떻게 다운받아가서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영상이라도 보세요. 다 태블릿이나 모바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pdf 다운받으면 다 열리잖아요. 그거 해서 그거라도 하루에 3개. 아침에 6시에 올라갈 거예요. 8분에서 9분이에요. 할 수 있어. 그 정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개 과목을 100분 동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풀이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하고요. 오늘은 제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시험지를 따로 드릴 거예요. 시험지는 pdf 상태로 저희 온라인에도 올라갈 거고요. 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 별개로 그냥 시험지처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다른 과목들하고 같이 100분 동안 풀어보세요. 100분 동안 푸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국가직에서 충분히 느끼셨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서가 나은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 배분이 좋은지 이거는 제가 상담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워낙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중요한 건 100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이번처럼 뭐가 어려웠다고 해서 거기에 더 시간을 투입하시면 정말 그 과목 때문에 개피 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미리 풀어보시는데 사실 기출모의고사 과정이 저희 9회 분량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9회 분량은 예상 모의고사예요. 기출모의고사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든 좀 짧게 그리고 뒤에 있는 예상 모의고사는 조금 길게 시간을 잡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1회만 나갈 거거든요. 2회, 3회부터는 제가 미리 시험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서 집에서 풀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수업을 9주 동안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게 기출모의고사 과정을 조금 길게 하고 싶어서예요. 기출모의고사 과정에서 기회복을 보면서 내용 설명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모의고사 과정을 조금 길게 진행할 거여서 수업이 9주 동안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제별로 복습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복습하는지는 이따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빡세게 할 거예요. 저도 약간 수업하면서 늘 제가 생각하는 루틴에 좀 젖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국가직 대비하면서 아 이건 알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나 뭔가 새로운 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생각을 완전 다시 한 게 그냥 처음부터 다 합시다. 지루해하지 마세요. 지루한 게 너무 당연해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아는 게 많아지니까 어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정작 그렇게 해서 시험을 그따구로밖에 못 본 거잖아.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진짜 어려운 문제만 한 천 개 뽑아서 다시 풀어? 다 외워?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다 해? 다시 생각하고 돌아가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점수가 그라마 85점 80점이라도 선방에서 받으려면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복습을 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 자주 이용하세요. 연구실 저희 연구진들 되게 힘들어. 국가증날 고기 먹자고 소고기 먹었거든요. 소고기를 다들 이렇게 되게 우울한 분위기에서 먹었어요. 먹여놓기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열심히 해주시고 계세요. 다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연구실도 다 같이 열심히 할 거고 카페 답변은 진짜 빠르게.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전 교수님들 연구실 중에 저희 카페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자부예요. 그래서 상담,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내가 온라인인데 오프라인에서 상담 받고 싶다. 노량진 좀 오세요. 그러면. 하루 정도 올만해요. 부산에서도 올 수 있어요. 오려고 마음 먹으면. KTX 타면 2시간 50분인데. KTX 타고 홍보하면서 기회복 강의 두 강 들으면서 오면 되겠다. 그치? 기회복 강의 두 강 SRT나 KTX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오면 용산역에서 한정장이야. 약속 잡고 와. 진짜 내가 정말 죽겠다 싶으면. 그리고 현장에서 강의 들으면서 상담하거나 질문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하세요. 저 일주일 내내 나와요. 정말 저야말로 공노비인 것 같아요. 공단기 노비인 것 같아요. 정말 학원에 맨날 나와서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에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도 저 아침에 학원에 8시에 왔어요. 연구실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1분 거리. 8시에 왔어요. 어저께 10시 반에 갔어요. 저보다 더 길게 계신 분 있으세요? 저도 그만큼 하는데. 나이도 먹었는데 나는. 갱년기도 오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어. 유튜브 해보자. 파이널 대작전. 매일매일 복수처럼 하자. 말은 53일 대작전 하면 좀 없어베이잖아. 그래서 50일 대작전인데. 제가 지난번 국가직도요. 뭔가 이렇게 날짜는 안 하고. 국가직 대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국가직 아침까지 했어요. 국가직 아침까지 제가 응원 영상 올렸죠. 전날까지 하고. 이번에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예 복수표를 만들어서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스터디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 근데 사실 지금은 스터디하는 건 너무 거기를 위해서 소진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알아서 각자 공부하는 거야. 나이가 다 찼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공부는 알아서. 하지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소수들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 공부 선택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지난 국가직은 이미 지나갔어요. 버려요. 생각도 하지 말아요. 합격을 하실 것 같아도 생각하지 말아요. 그 합격이 뭔가 나에게 변수가 되면 지방직 준비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지방직. 남아있는 두 달 동안. 그거 하면 좋겠고 진짜 올인. 되게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 옛날에 영어 시간에 이거 딱 배우고 맨날 필통에다가 두 마이 베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여서요.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 저는 어저께 참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에 8시부터 10시 반까지 있는데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한 것 같아요. 잘하기도 했어요. 제가 알아요. 오늘도 아침에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저녁까지 있는데 오늘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는 스스로가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시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도 여러분한테 가끔 그럴 때 있어. 나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오늘 10시 반에 갔어. 근데 솔직히 중간에 유튜브도 좀 보고 신성한 변호사 재밌어요. 넷플릭스 그거 보고 가끔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일하다가 잠깐 커피도 한 잔 마셨다가 딸기라떼 여기 밑에 맛있거든. 아주 먹으러 딸기라떼 먹으러 달려오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진짜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네 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는데 두 날에 정도의 차이가 분명 있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정도의 차이를 평가를 못하겠어. 있을 거야. 스스로 알 거야. 자기의 최선을 다하세요. 자기의 최선을.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방법이면 좋겠어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자기 것으로 구현하는 건 자기의 판단이고 선택이거든요. 아예 작심하고 OT를 길게 할 생각도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 OT 저 되게 짧게 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근데 아예 한 주 더 하겠다고 생각하고 길게. 오늘은 진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따 강의도 모의고사 1회도 자 다 온라인에 무료로 풀 건데 이거는 샘플 강의를 올릴 건데 이것도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강의여서 네 정말 오늘은 진짜 샘플처럼 두 달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법 찾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